고향이 충주이시고요. 저는 고향이 원주예요. 원주에서 엄청 성공을 하신 편이네요. 성공은 성공이라... 거의 뭐 탑급. 아니요, 저는 뭐... 아, 오늘 그럼 먼저 인사를 한 번...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장 김소호입니다. 특별히 또 보자 보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식당을 같이 가시면 보통 어떤 분들이랑 같이 오시죠? 다양하죠. 때로는 뭐 타부처의 업무상... 근데 인혁처는 사실 뭐 부탁할 일이 이렇게 많이... 홍보 뭐 다양하게 할 일이 많죠. 국민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텐데요. 인사혁신처는 전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체육부터 공무원 보수, 퇴직, 연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능 다음으로 가장 큰 시험이 국공무원 시험 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2, 4, 5, 5년 만에... 청년 인구가 좀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정말 그것 뿐일까요? 그거 하고 이제... 보수를 올리고 있죠. 저희가 9급 1호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그러게 말이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균 2.5%를 인상했는데 9급은 거기에 3.5% 더해서 저희가 6%를 인상을 했어요. 아니, 제가 9급 1도 했어야지... 난 올라갔는데... 그게 9급만인가요? 아니면 하위직을 차등으로... 연동이 되는 거죠. 9급 1호 보험이 올라가면 9급 2호 보험, 8급 1호 보험 동다로 올라가게 되어있죠. 근데 인상률이 최근에 좀... 이번에는 좀 올랐다고 하시지만 한 5년 인상률 평균 내면 사실 우리 사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거잖아요. 사실상 삭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 향상률을 따지면 안 좋아진 거죠. 또 수긍을 하실 땐 하시네요. 아, 뭐 그거야 뭐... 댓글은 사실이니까... 이제 궁금한 부분이 딱 하나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건 변명을 못 하시거든요. 안절부정을 못 하시거든요. 공무원은 승진을 하면 호봉이 깎입니다. 사실 승진 체계랑 호봉은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9급 3호봉에서 그 해 8급이 됐다. 그럼 8급 3호봉이 돼야 되는데 8급 2호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인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단위가 재정을 아끼려고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봉을 떨티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잘 지정을 하셨고 저희도 한번 예산당국과하고 좀 전향적으로 사기 안정한 차원에서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도 적극 행정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적극 행정 규정도 있죠. 진짜 적극 행정을 내가 이거 했다. 하도 많아서 국공무원 시험 문제도 저희가 왜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식으로 하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적극 행정의 주요 담당 부서인데 인사혁신처는 적극 행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 행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주시 유튜브의 사례가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적극 행정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례인데 아직까지도 상을 안 줘요. 아직까지 상을 안 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특진시켜줬잖아요. 그게 상이죠. 인사혁신처에서 우리가 인사혁신처에서 상을 발굴할 때는 이러고 있어요. 누가 떠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사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적극 행정은 우리가 매년 상반기에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하는데 사례 공모를 할 때 본인이 냈어요. 안 내신 거지. 우리가 사례를 오늘 이직 제의를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이집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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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집 이직 제의 그러니까 영입 제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집트요? 와.. 아니였어요? 아하하하하하 공모직이 숙진인용죄라고 해서 어느 부처에서 5급 공모직이 하나 떴다 6급 공무원 1년차도 응시할 수 있어요. 오 그렇다면 그러니까 6급 1년차도 5급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거네요? 조만간 우리 대변인실에도 한번 홍보 관련 오 저도 5급 공모직을 한번 띄울까? 아니 이건 적임자네 그럴 때 한번 응시를 하시면 아 뽑아주는 양이랑 응시를 하는 거요? 제가 굉장히 몸값이 높아져서 최대한 빠르게 제안을 주시면 빨리 우리 공무중에 하나 올립시다 얼른 지금 당장 올리세요 공고 한 10일 걸리죠? 물리지 마 우리 공무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 중에 이분들에게 희망 섞인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내가 하는 일이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다 보수도 조금 떨어지면 공무원에 들어오고 솔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와이프 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아이고 우리 사나운 와이프님 제가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서울 집도 자주 못 가고 미안해요 탑이 parks 고виг하려고요 부산